저도 어떤 분이 수상하실지 무척 궁금합니다. 수혜씨 발표해 주시죠.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. 제47회 대종상영화제 남우주연상은 아 잠시만요. 아저씨의 원빈님 축하드립니다. 원빈씨는 옆집 소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아저씨 역을 맡아 이전까지의 여린 이미지를 완벽하게 벗어던지고 화려한 감성 액션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 원빈씨 예. 아 진짜 이렇게 상을 탈 줄 몰랐다는 표정으로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. 원빈씨 예 소감 한 말씀. 이번에는 저 위에 계신 팬들을 위해서 고개를 들고 예. 아 네 감사합니다. 아직도 저에게 배우라는 단어는 뭔가 많은 고민을 주고 또 아직 많은 숙제를 저에게 던져준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지난 겨울 내내 함께했던 이정권 감독님 그리고 새로운 양 그리고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배우 여러분들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 아저씨의 진심과 또 열정을 믿어주시고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보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더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하는 배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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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